야! 민균이도 들어오는데! 오케이! 민균이까지! 민균아 너도 사는 거야? 네?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이쁘다! 마이 이마 저 이번주 머리심으로 상담 가요 도완아 어떻게 생각해? 나 이번주 머리심으로 상담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? 짠짠! 나는 많은데! 자 이분들은 정밀 착륙 4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욱 몇 등 할 것 같아요? 1등 아니면 2등 민균! 몇 등 할 것 같아요? 전 2등만요 2등? 형님 몇 등 할 것 같습니까? 저는 꼴등 할 것 같은데 아무튼 1등 할 것 같아요 3등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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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꼴등이 커피 10잔 쏘는 거죠? 우와 오 가위바위보 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엉덩이 깔면 아웃이죠 고꾸면 괜찮아 두 명이 엉덩이 깔면 어떡해요? 가위바위보? 오케이 야지 빠이 나 앞에꺼 편집 펴줄게 자 앞에꺼는 편집 싹도 어때 어때 음식을 먹기 전에 게을때보고 물기 물기 자 어떻게 될까요? 오오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쓰기만 해 오케이 지금 민균이 1등 찬이 형 2등 자 동욱이 바람 체크하고요 뒤로 들어옵니다 어? 아니야 좀만 더 봐 어? 꼴등 동욱이 현재 꼴등 어? 어? 넘어질 듯? 우와 1등 1등 감사합니다 동욱아 뭐하는거야 갑자기 조금만 조금만 갈게요 1등의 여유 나 나 10만원씩 깔 걸 그랬나? 동서야 편집 잘해줘 1등이야 챔피언이라고 자막 깔아주고 저 몇 등이에요? 너 2등 저 2등이에요? 목표치 채웠네요 딱 2등